보고 푸는 법 잘 따라 해 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여기 여기가 지금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지 그리고 여기도 1 2 3 n 까지 이렇게 일정이 늘어나고 있어 여기가 이제 시그마로 치면 k 로 잡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지 n 은 무한대로 n 분의 1 시그마 k 는 1 부터 n 까지 루트 n 제곱 플러스 k 의 제곱 분의 k 라고 적을 수 있지 장상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는 n 분의 k 꼴이 필요하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n 으로 나눠 줘야겠지 어 n 으로 1 분모 분자를 n 으로 나눈다는 말은 루트 안에서는 제곱이 되서 나눠지 니까 여기는 1 플러스 n 분의 k 의 제곱 으로 나눠지겠지 그 다음 여기는 n 분의 k 분모 분자를 똑같이 n 으로 나눠써 그러면 이때 n 분의 k 를 보통 x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분하는 느낌으로 n 분의 1 은 dx 가 돼 그 다음에 이 k 에다가 뭐 1 부터 n 까지 넣었잖아 그러면 n 분의 1 부터 n 분의 n 까지 니까 n 이 무한대로 간다면 x 의 범위도 쉽게 0 부터 1 까지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래서 정적분으로 바꾸면 인테그랄 0 부터 1 까지 루트 1 플러스 x 의 제곱 분의 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n 분의 이런 dx 가 될 거야 자 이제 적분 해주면 되지 어 뭐 치환 적분 느낌이 나지 삼각 치환 으로도 괜찮고 일반 치환 으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냥 일반 치환 으로 할게 1 플러스 x 의 제곱을 t 라고 할게 그러면 2 x dx 는 dt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어 x 가 0 이잖아 지금 x 가 0 일 때는 t 는 1 이고 x 가 1 일 때는 t 는 2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 t 되고 자 이 친구 x dx 는 뭐가 돼 x dx x dx 는 뭐 2 분의 1 dt 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이거 적분 하면 되잖아 이제 그러면 2 분의 1 인테그랄 1 에서 2 까지 t 의 마이너스 2 분의 1 제곱으로 바꿔 놓고 천천히 하면 되지 2 분의 1 적분 하면 지수의 1 더한 역수 내려오니까 2 t 의 2 분의 1 제곱 되지 1 에서 2 까지 그래서 2 분의 1 어 2 대입하면 2 루트 2 빼기 2 가 되면서 1 분배 법칙에 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라는 정답이 완성이 되잖아 이렇게 자 다시 2번 해 보자 똑같이 할 거야 반복해 보자 일단은 일정하게 변하는 걸 찾아 어 이 앞에 있는 개수들도 일정하게 변하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일정하게 1 2 n 마이너스 1 까지 변하고 있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애 리미트 n 을 무한대로 n 3 제곱 분의 1 시그마 k 는 1 부터 n 마이너스 1 까지 하는데 루트 가 아니라 k 부터 필요하지 k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k 의 제곱 그러면 숫자 넣어 보면 항들이 그대로 나열되는 게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바깥에 있는 이 n 을 3개를 준 이유가 있겠지 하나만 남겨놓고 n 2 개를 안에다 넣어 버린 거야 하나는 이한테 주고 하나는 루트 안에 준 거야 근데 대신 루트 안에 줄 때는 이렇게 n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예쁜 모습을 갖추게 되지 그러면 다시 리미트 n 을 무한대로 n 분의 1 시그마 k 는 1 부터 n 마이너스 1 까지 n 분의 k 를 x 라고 하겠지 당연히 n 분의 1은 dx 꼴이 될 거고 그러면 인테그랄 0 에서 1 까지지 이것도 그 다음에 이 n 분의 1은 이제 dx 가 되는 거지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x 얘가 x 가 될 거야 애들이 x 가 될 거지 그래서 x 루트 1 마이너스 x 의 제곱 적분하면 되는데 또 치환 적분이 있지 1 마이너스 x 의 제곱을 t 라고 해버릴게 마이너스 2 x dx 는 d t 고 x dx 는 마이너스 2 분의 1 d t 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인테그랄 x 가 0 일 땐 1 1 일 땐 0이 되면서 반대로 얘는 루트 t 가 되어야지 루트 t 그 다음에 이 x dx 는 마이너스 2 분의 1 뭐 d t 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끝 아래 끝이 마음에 안드니까 0 에서 1 까지로 바꾸면서 이 마이너스 몰을 플러스 로 바꾸자 이 2 분의 1 도 그냥 바깥으로 보내고 루트 t 도 t 의 2 분의 1 승으로 써놓으면 적분하기가 수월해지지 자 그러면 2 분의 1 t 의 2 분의 1 제곱은 지수 2 를 더하면 3 분의 2 가 내려오고 t 의 2 분의 3 승 0 에서 1 까지 자 그래서 2 분의 1 1 대입하면 3 분의 2 빼기 0 이 되니까 3 분의 1 이라는 정답 얻어지겠지 자 933 번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보자 이번에는 여기가 뭐 2 k 꼴로 변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지 그지 n 분의 2 k 여기 앞에도 숫자가 1씩 커지고 있잖아 시그마로 대입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리미트 n 을 모한대로 n 의 제곱 분의 4 시그마 k 는 1 부터 n 까지 n 을 하나 밀어넣어 안으로 2 의 n 분의 2 k 자 당연히 n 분의 k 를 또 x 로 n 분의 1 을 하나 밀어넣어 안으로 n 은 dx 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또 0 에서 1 까지지 보통 이러면 그리고 4 있지 4 4 썼고 이 n 분의 1 은 dx 가 될 거야 그리고 얘들만 이제 x 가 되는 거지 x 그래서 x 2 의 2 x 승 이라고 했어 아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 지니깐 x 2 의 2 x 승 써 놓고 미미 적적 됐지 그럼 먼저 이렇게 곱하잖아 2 분의 1 x 2 의 2 x 승 빼기 4 분의 1 2 의 2 x 승 0 1 그리고 4 4 쓰고 1 대입 하자 1 대입 하면 2 분의 1 2 의 제곱 되고 빼기 4 분의 1 2 의 제곱 돼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넣어볼까 0 넣어 보자 0 되니까 0 되고 마이너스 4 분의 1 이 한번 발생을 하네 그래서 4 분의 1 어 여기 통분 해보면 4 분의 1 2 의 제곱 플러스 4 분의 1 이 되고 분배 해주면 2 의 제곱 플러스 1 이라는 정확한 정답이 나오지 이런 느낌 자 다시 여기는 그냥 여기만 잘 예쁘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 자 리미트 n 을 모한대로 시그마 k 는 1 부터 n 까지 n 제곱 플러스 k 의 제곱 분의 n 이라고 쓰면 돼 자 그럼 분모 분자를 n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이번에는 항상 n 분의 k 가 x 가 되거든 그래서 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k 제곱이 보이니까 분모 분자를 n 제곱 으로 나눌 거야 n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 분의 k 의 제곱 분의 n 제곱으로 나누잖아 얘를 그러면 n 분의 1 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n 분의 1은 dx 가 될 거고 또 0 부터 1 까지지 인테그랄 0 에서 1 까지 1 플러스 x 의 제곱 분의 1 dx 하고 쓰면 되겠지 얘가 dx 니까 자 익숙한 적분이지 당연히 x 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그런 적분이었지 그러면 인테그랄 x 가 0 일 때 세타도 0 이고 x 가 1 이면 세타는 4분의 파이 였지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 이니까 그리고 dx 는 세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지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세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그런데 1 탄 색 뭐 이런 공식이 있었지 풀이 같아 그래서 얘들이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1만 있는 거야 1만 그래서 1이 적분 되면 그냥 세타가 되고 결국 4분의 파이가 대입이 되니까 정답 4분의 파이 하고 완성이 되자 안 어렵지 한번 잘 따라해 보길 바래 그리고 935번 으로 가자 자 935번 은 음 삼각형 뭐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삼각형 넓이 음 대충 이런 느낌인 거네 삼각형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도 봐봐 자 대충 만약에 쌤이 이렇게 이렇게 점을 잡았어 그래서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쳐 봐 그러면 이 각은 어 지금 2분의 파이라는 각을 몇 등분 해 놨어 90도를 2n 등분 해 놨거든 그러면 얘를 2n 으로 나눠 보면 4n 분의 파이거든 이게 한 칸 당 그지 한 칸 당 그럼 이게 몇 칸 이냐 라는 거야 몇 칸일까 그러면 그걸 세는 방법은 대충 n 플러스 2 에서 n 마이너스 2 를 빼봐도 몇 칸인지 알 수 있지 4칸이지 4칸 실제로도 4칸 이자 1 2 3 4칸 그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각을 쉽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있대 그리고 원점이 있고 pn 플러스 k 가 위에 있겠지 pn 마이너스 k 가 있대 그러면 이 각이 중요한데 이 한 칸 당 요만큼인데 이게 몇 개 있는지를 보려면 아까 쌤이 어떻게 했어 여기서 여기 개수 빼보면 몇 칸 인지를 알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보면 되지 몇 번째 건지 에서 몇 번째 까지 인지 대충 빼보면 2k 개야 2k 개 그래서 이 4n 분의 파이가 2k 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각은 2n 분의 파이 k 가 되는 거지 이 사이 각이 게다가 뭐 반지름은 1 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모두 1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뭐 sk 지? sk는 당연히 뭐겠어 2분의 1 양변에 곱해봤자 1이 곱 그 다음에 싸인 끼인각 싸인 2n 분의 파이 k지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된대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연습했던 급수를 그대로 풀어내면 되잖아 리미트 n을 모한대로 n 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즉 2분의 1 sin 2n 분의 파이 k였어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정작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2n 분의 파이 k를 또 x라고 할 거고 이걸 미분하듯이 접근하면 2n 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dx가 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 보이지 2n 분의 1은 있거든 2n 분의 1 그래서 2n 분의 1은 파이 분의 1 dx가 될 거야 그리고 범위도 중요하지 범위는 여기 보이지 여기 k에다가 보통 시작값 그리고 끝값을 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2n 분의 파이 부터 2n 분의 파이 n 까지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되잖아 그리고 얘는 약분돼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범위도 잡았어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 까지 자 이거 아까 처리하려고 미리 정리해 놨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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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파이 분의 1 dx 대골 그 다음에 얘는 사인 x로 하기로 했잖아 그대로 적분하면 끝나지 이제 당연히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까지 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정답은 뭐 밖에 있는 파이 분의 1이 되겠지 되기 쉽지 그래서 1번이 답이잖아 자 936 번도 보자 936 번 어렵지 않을 거야 일단은 또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 넓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를 n등분 해 놨거든 n등분 n등분 즉 1을 n등분 해 놨단 말이야 이게 한 칸 당 또 한 칸 당 n분의 1이야 그런데 그게 몇 번째 거야 이게 여기를 n등분 해서 조각 내놨는데 이게 k번째야 그래서 여기는 이 한 칸인 n분의 1 자리가 k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는 n분의 k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이잖아 그러면 이 xk 는 1 플러스 n분의 k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n분의 k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마무리 하면 되네 이번에도 삼각형 넓이인데 밑변의 길이는 그냥 1 플러스 n분의 k고 높이는 당연히 얘의 y 좌표인 요 값을 대입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2에 1 플러스 n분의 k가 되겠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까지 해주면 이 ak가 완성이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치환하는 작업 하자 1 플러스 n분의 k를 귀찮으니까 이번엔 x라 할게 미분 하듯이 n분의 1은 dx가 될 거고 범위를 보면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 보면 이 범위는 1부터 2까지다 라는 걸 알게 됐지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뭐 n분의 1은 여기 있네 dx로 하기로 했지 자 그리고 여기 2분의 1은 뭐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써주고 쌤은 얘들을 x로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x2x 쓴 됐지 자 그래서 그대로 적분하면 1 줄어드는 패턴 이렇게 되고 그래서 2 대입하면 2에 제곱 빼기 1 대입하면 어차피 0이네 그것에 2분의 1 곱해서 정답은 3번 하고 나오게 되지 쉽지 자 그 다음에 938번으로 가보자 938번 자 pk 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k라고 하자 pk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이번에도 2분의 파이라는 각을 몇 등분 뭐 적당히 n등분 해 놨잖아 그러면 n으로 나누면 이게 한 칸당 각이야 됐지 그러면 pk pk 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pk pk 에서의 뭐 접선 접선이 뭐 대충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좌표가 필요한데 그러면 알다시피 여기가 세타인데 이 각이 몇 개겠어 한 칸당 2n분의 파이 짜리가 k개 있는 지점이잖아 k개 있는 지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은 2n분의 파이 k야 게다가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던 이과인의 필수 덕모가 알지 반지름 뭐 1짜리인가 2짜리네 반지름 2짜리 반지름 2짜리니까 여기가 rcos 그 다음에 rsin 이렇게 잡을 수 있었잖아 좌표를 자 그러면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생각나지 뭐가 생각나야 돼 예를 들어 이제 원이 있고 이게 이제 중심이 원점인 경우가 있잖아 원점인 경우에 원이 있고 중심이 원점일 때 이게 원점이고 여기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어떻게 됐어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무슨 절편 지금 x 절편과 y 절편이 필요한가봐 그러면 x 절편은 뭐에요 여기서 y에 0도 놓으면 x 절편은 x1 분의 r의 제곱이 반대로 y 절편 또한 y1 분의 r의 제곱이 그러면 여기는 X절편은 밑변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Y절편 또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돼 줄 거 아니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삼각형 넓이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 대입은 안 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될 거라는 소리야 얘가 밑변 얘가 높이니까 나누기 2까지 하면 즉 우리는 이 X1과 Y1을 알고 있으니까 분모에는 이 X1, Y1의 곱이 오잖아 그러면서 2 곱하기 2 썼지 그 다음에 이 X1과 Y1을 곱해서 써 볼 거야 그러면 4sin 2n분의 파이 k cos 2n분의 파이 k 이렇게 써지지 그 다음에 R의 4제곱이 분자에 오니까 지금 R이 2네 2 그럼 얘의 4제곱은 16이 써지는 거지 분자에 16이 써질 거야 여기에다가 16을 써주면 되겠지 이게 이제 넓이 식이 되는 거지 넓이 식 그러면 이게 넓이 식인 SK인데 SK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값에 역수 꼴이 필요하네 역수 꼴 그럼 얘 뒤집어서 쓰면 아까 분자가 2였잖아 약분 해보니까 여기 그래서 2분의 sin 2n분의 파이 k cos 2n분의 파이 k가 SK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바깥에 뭐 n분의 1이 있는 건 얘한테 넣어서 이제 해결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그래서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은 당연히 2n분의 파이 k를 또 x라고 하겠지 불편하니까 미분하듯이 2n분의 파이가 dx가 될 거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지금 2n분의 1은 있으니까 2n분의 1은 파이 분의 1 dx가 되네 그리고 범위 중요하니까 여기 k 이 k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어보면 되지 n이 무한대로 간다면 0부터 또 2분의 파이까지잖아 자 이제 정적분 바꾸는 식 써보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됐지? 그 다음 요건 x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sin x 그리고 cos x가 되고 여기는 2n분의 1은 어떻게 됐어 여기는 2n분의 1 요걸로 하기로 했죠 파이 분의 1 dx 됐지? 이제 적분만 하면 돼 그러면 sin 배각 공식을 이용했지 이건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가 2분의 1 sin 2x였잖아 2분의 1은 바깥에 썼어 그냥 자 그래서 2파이 분의 1 적분하자 다시 sin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속 적분 느낌으로 여기 치환 적분이지만 2분의 1 cos 2x가 됐었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2분의 파이 넣으면 cos은 마이너스 1이지만 앞에 있는 값 곱해서 2분의 1 됐고 또 0 넣으면 1이 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기껏 해봤자 1이지 그래서 얘가 1이 되니까 정답은 그냥 2파이 분의 1 하고 나오지 얘는 좀 복잡하네 오히려 이런 게 발전 문제 보다는 더 복잡한 것 같아 자 그 다음 939번에 보자 939번은 삼각형 넓이를 두 개를 구하래 먼저 O, P, K, Q, K 그거는 여기 있네 여기 그 다음에 좌표도 줬어 심지어 접선의 방정식이 이번엔 필요하구나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야 돼 일단은 Q, K를 구해야 되니까 P, 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살짝 미분해 놓죠 그러면 기울기는 얘를 대입한 코사인 N분의 K파이네 이게 기울기야 그래서 접방 쓰면 Y는 얘 가로 X 마이너스 N분의 K파이 플러스 Y좌표 보이지 여기 SIN N분의 K파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Y절편이잖아 Y절편 그러면 X에 당연히 0을 넣었겠지 여기에 그러면 이 좌표가 0, 그대로 써버릴게 그냥 N분의 K파이 코사인 코사인 N분의 K파이 플러스 SIN N분의 K파이 이렇게 좌표가 좌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손 될게 별로 없기는 해 주어진 거 그대로 읽어내면 되거든 N분의 K파이 콤마 SIN N분의 K파이 자 그러면 이 SK부터 구하자 이 SK는 아까 어떤 삼각형 OPQ였잖아 OPQ 예 그럼 밑변 높이 보이지 슬슬 밑변의 길이는 아까 Y절편 구해놨던 거 요거 그대로 밑변이 돼줄 거 아니야 이 길이 그래서 밑변 쓰자 그냥 마이너스 N분의 K파이 그대로 쓸 거야 또 N분의 K파이 플러스 SIN N분의 K파이 밑변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얘의 무슨 좌표 X좌표 값이니까 얘가 되겠지 높이 그래서 N분의 K파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E 하면 SK가 구해지지 자 그 다음 TK는 뭐냐면 OPR이야 OPR 아주 간단한 이삼각형의 넓이지 얘는 뭐 거의 손댈 것도 없잖아 그냥 X좌표 Y좌표가 그냥 얘랑 얘가 밑변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N분의 K파이 SIN N분의 K파이 N분의 K파이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니까 X로 하고 X로 하고 당연히 N분의 K파이는 DX가 될 거고 N분의 1은 P1DX가 될 거에요 자 그래서 이 N분의 1 보이지 그게 P1DX가 될 거고 인테그랄 인테그랄 범위 쓰자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어 보면 0부터 파이까지 가 되겠지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식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DX를 뒤에다가 써놓자 자 그러면 이 2분의 1도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냥 바깥에 써버리자 이렇게 썼어 마무리하자 마이너스 X 코사인 X 아 여기 더 계산할 수 있네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괄호 X잖아 마이너스 X 사인 X 이렇게 되는데 이거 분배법칙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만 살아남고 얘랑 얘가 사라지게 되네 그러면 결국 다시 DX를 땡겨와도 되겠네 기껏 남는 게 이거 빼고는 없거든 마이너스도 귀찮으니까 밖으로 보내버릴게 X제곱 코사인 X DX 얘만 적분하면 끝나 됐지 정말 힘겨운 작업을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던 다지 꼴이니까 이제 부분적분 하면 되잖아 X제곱 코사인 X 미미 그 다음에 적적 적분했고 충분히 먼저 X제곱 사인 X 써지지 그 다음에 부호 바꾸면서 플러스 2X 코사인 X 적히고 그 다음 다시 그대로 마이너스 2 사인 X 적혔어 그걸 0에서 파이까지 계산하고 끝으로 얘 곱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자 그럼 파이를 대입하자 파이를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가 되지 0 되네 그 다음 0 대입하면 또 0 0 되고 다 0 되네 다 사라졌어 결국은 적분값이 이거야 결국 마이너스 2파이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파이 이니까 허무하게 답은 1이 되는 거지 4번이 답이야 에